대단하다, 대단해. 옷은 내 좀 이쁜아. 아니. 똑같다. 뭐? 내가 요리 만들었나봐. 그래, 좀 먹어주라. 나오라. 대충하고 나오라. 옷 갈아입어 간다, 안녕. 나온다, 나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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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뭔가 분위기는 다르네. 진짜? 꿈이니까. 오, 예뻐. 어떤데? 뭔데니? 누나. 어때? 사. 어떤데? 우리, 우리 여정 씨 너무너무 사랑하고. 옷 사러 한번 가자. 그래, 항상 저렇게 맨날 맨투맨에. 맞아, 그렇게만 입었는데. 옷 사준 거예요, 선생님 씨가? 네, 체육대회 입고. 아, 진짜? 오, 잘했다. 이거 끝이에요, 한 벌로? 공룡을 그렇게 뒤집어쓰고 쌩 난리를 쳤는데. 아니, 이 땅을 시켜가지고 씨. 맞다, 내가 그때 영상 보면서 몇 벌 몇 벌 했을 때 한 네 벌까진 나온 거 같았는데. 아니, 그 여러 걸 사주려고 했는데 링크를 하나만 딱 보내서 하나만 사주기도 했고. 사이즈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어떤데? 오늘 신나게 놀아야 되거든. 아, 귀여워. 어떠냐고. 좋게 말할 때까지만. 항상 좋은 맘만 해주는 거예요, 저게. 나만 예쁘하잖아. 아, 어머, 어머. 파일이다. 아니, 맞아. 아, 그러니까. 주주 안전한 거 맞나? 어, 보자. 어떤데? 다치는가요? 아, 마지막 점검하고 가야 된다. 효정이가 근데 발목이 되게 얇네. 에?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만해요. 몸에 비해서 발목이 얇은 거 보니까 살 빼면 진짜 예쁘겠어. 아니, 복숭아뼈가 안 보여요. 아니, 안 예뻐요. 아니, 방화 같은 거 안 보이는데? 이 남자들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난 괜찮은데. 근데 저 구두가 너무 불쌍했어요. 같이 그래, 못해야 돼. 생각보다 튼튼해요, 걱정 많아요. 머리를 오빠. 나가라. 아니, 이렇게 그냥 내릴까? 아니면, 아니. 그냥 가와라. 진짜 짜증난다. 그래도 무서워. 나가라. 진짜 성격 진짜 짱인 거 같아. 성격이 진짜 좋다. 입 닫히라. 그냥 나가라. 예쁜 양 묻지 마라. 금지하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제 일정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동생은 결혼식 갑니다. 아, 나가는 시간만 갖고? 네.